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고춧가루 민지 아마 후발에는 우리 페이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계기로 좀 승리 해서 반전을 깨하는 경기를 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쉴 때 뭐 했어요? 서울 응원했죠. 네? 서울 응원했죠. 쉴 때 쉴 때. 경기 안 했잖아요. 경기 안 했는데 우리. 그래도 응원해야죠. 아 오늘 잘해야 돼요. 오늘 이겨야 돼요. 오늘 중계해요? 일찍 온 거 아니에요? 일찍 온 거 아니에요? 아 일찍 오지. 일찍 오지나. 단발리 먹으러. 네? 단발리, 단발리 먹으러. 네. 아 제일, 제일 편한 거 같아요. 네? 이따가, 이따가 안 내려와요? 네, 네. 이따가 뵙게요. 네. 네. 화이팅 오늘. 집에 계속 있었겠네. 동네할 때. 네. 네. 최근 네 경기가 다 미뤄졌습니다. 그래서 최전박 우격수에 대한 부상이 있었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박주영 선수가 선발에 복귀했다고 하는 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나만 봐봐. 진짜 너무 멋있어요. 여기. 여기 나오고 나오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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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보다ünë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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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런 짓고 작은 부티야 수술한 연결 간을 없어 치트마 딸이 만나는 세상 딸이 만나는 저런 소름때 석근석근 청년공 똘마 똘마 영어의 본축 박물관 괜찮네 아 이게 힘이 잘 안칠네 아파 고치지! 정하부정 가원 MC 정하부정 그라운드로 심판 그리고 양 팀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정하부정 가원 MC때 MC 서울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의 말 나의 말 너만이야 나 계속 코리아 못 먹어도 우린 코리아 자 이야 pton 나 뵙 아아버지 갈라! 하어버려 하어버려! 하어버려 하어버려! 하어버려! 고맙습니다. 저희가 또 수원을 발판 삼아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항상 수원과의 경기는 저희 팀은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